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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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하면서 집단 확산지에 대한 대응책을 요청했습니다. 국제통화계금 IMF가 올해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보다 0.5% 포인트 오른 6%, 내년은 0.2% 포인트 오른 4.4% 예측됐습니다. IMF는 지난해 세계 경제가 3.3% 감소했다고 추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경기 침체가 3배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캐나다의 성장률 전망치는 5%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1.4%포인트 올랐습니다. IMF는 추가 재정 확대와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잠재적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한일 여성애가 이동 백신 클리닉 예약을 도와줍니다. 이번 접종은 루스 병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접종 클리닉으로 오는 9일 금요일 날 12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 스틸스와 베텔스에 위치한 버나드 베델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예약 가능한 대상은 70세 이상인 시니어 또는 우편번호가 M2R로 시작되는 주소지에서 시니어와 같이 거주하는 50세 이상 가족과 요양보호사 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한인은 여성애로 전화해 예약할 수 있는데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며 M2R 지역 거주자의 경우엔 반드시 주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온타르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주말 룰 속에서 불을 지르며 스턴트 행각을 벌인 19명을 기소하고 추가 용해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새벽 2시 30분쯤 404 고속도로 인근 맥니콜 에비니와 플레이서 콜트의 한 교차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넛을 그리며 스턴트 행각을 버렸고 도로에 기름을 뿌린 뒤 격렬하게 회전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에 뛰어올라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놀 속에서 흩어진 뒤 스카브로로 이동해 유사 행각을 벌였으며 추가 용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떠난 현장엔 차량 마크가 선명히 남았고 이날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죽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오늘부터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오픈하고 3단계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또 콜센터 번호도 하나로 통합되며 온라인이나 전화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가까운 BC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예약하면 됩니다. 1950년과 이전에 출생한 71세 이상 시녀와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16세에서 74세 사이 주민들이 예약 대상입니다. 온라인이나 콜센터에서 사전 예약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를 통해 접종 일자를 정하게 되고 해당 일자의 접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앞서 로우 메일랜드에 시작된 55세에서 65세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약국 접종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향후 지정 약국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하루 6천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하루 환자가 7천 명에 육박한 데 이어 어제까지 나흘 연속 6천 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타르주 3천 명대, 괴백주 1천 명대,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버타주에서도 800에서 900명대의 신규 환자들이 나오면서 전국이 또 코로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콩과 누나부스를 제외한 모든 주를 덮쳤는데 특히 BC주에서는 최근 들어 브라질발 변이가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퀘백주에서는 남아공발 변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사례가 6,300여 건에 달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변이가 확인되고 있는 알버타주에서는 방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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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